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강민혁입니다. 지난 300여 편이 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항상 강요 없는 그러한 영상을 지향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채기관의 멘탈관리를 위해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상을 찍을 때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작은 성과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자동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강요하고 싶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멘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요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영상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제 의견을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절대로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각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인턴을 모집하는데 경력자를 우대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이게 내가 왠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원을 해도 탈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주눅 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 보면 어떤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 그 채용 공고를 봤을 때도 굉장히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포기한다면 나는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의 가능성을 높이겠다. 항상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정말 중요한 채용 공고를 봤을 때도 자신감 있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사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현직자들이 TFO를 구성해서 수년, 수개월 이렇게 고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아이디어를 빼먹는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로 막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회사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 외에도 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 경험 등등등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봤는지 굉장히 후회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소서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자기소개서에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인재상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걸 다 못하는 걸 알면서도 기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하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일을 잘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운 모습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향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어차피 도전정신이 좀 떨어지고 팀워크도 없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버리니까 당연히 본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대단한 소재라든지 대단한 성과보다도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나다운 어떤 생각과 행동들 그걸 보고 싶어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어떤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 전형을 보러 가게 되면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필기 전형을 보러 가게 되면 운동장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쏟아지는 걸 보다 보면 이게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이겨야 돼? 약간 경쟁자를 눈으로 보다 보면 실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기는 여러분들 1등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정말 똘똘한 친구도 보이지만 솔직히 뭔가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게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자생감도 좀 갖고 1등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당당하게 이런 필기에도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교실에서부터 주변 친구들한테 어떤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뿜어져 나온 에너지 때문에 위축이 돼버리게 되면 근육이 뭉쳐요. 여러분들이 운동 손수는 아니지만 주눅 들게 된다면 사고하는 여러분들의 뇌도 근육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애들 몇 명 찝어. 걔네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불안한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냅두세요.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면접장에 가게 되면 면접관처럼 생겼는데 옆에 앉는 애들이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고신입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사기업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무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왜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 있지? 이 친구들 경력자인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왠지 병풍당하는 것 같고 면접관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이 주눅이 들어버리게 되면 혀도 굳고 여러분들이 사고 자체가 이렇게 뭔가 흥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신뢰성도 떨어져 보이고 뭔가 전달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자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자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면접자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을 이겨내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사자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주눅드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매력적인 모습을 평가자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모를 때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더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면접에서 자신 있는 걸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게 하지만 자신 없는 걸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녹여낼 수 있다면 주눅들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용공고 자소서 필기 면접에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 당부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업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게 적합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게 적합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10가지 중에서 모든 걸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에 주눅들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면 제 영상을 아예 안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절코 아니거든요. 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합격자들 있잖아요. 현직자. 사실은 내 친구인데 사실 얘가 예전에 굉장히 약간 찌질했어. 그런데 갑자기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당당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고 취중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격이 된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언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자의 모습만 보고 또 괜히 나는 굉장히 뭔가 좀 진짜 막 어디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그 친구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결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친구들도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찌질했어.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합격자들 그리고 넘쳐나는 이런 취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면 그 표정들이 여러분들의 인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인상이 갖고 있으면 면접대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채용 공고도 바라보고 자서도 쓰고 필기도 준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취업 준비와 관련된 어떤 조언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타 좋아. 그 좋은데 이러한 정보들과 제가 전달하는 이러한 교육 콘텐츠들은 여러분들은 결국 고객이고 소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오케이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버려. 오케이 이거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기엔 미흡했네. 이제부터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 이거 없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그 정보가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는 좀 유료로 취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취업이라는 게 좀 심각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표현 방법이 좀 다양해서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거기 가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주눅도 들고 오히려 자전거만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런 취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무료 컨텐츠 분도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유료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시면서 당당하게 내가 고객이다라는 마음으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내가 소화할 거 소화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강요 드려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요 드린다고 제가 아무리 강요를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이 강요를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그냥 버리실 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또 강요라는 말들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런 노력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합격 발표 소식이라든지 불합격 소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큰 변화를 결국에는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전달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취업 자료들을 보고 채용 공고를 보고 자도서 필기 면접에 임하면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원은 드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에 매주 화요일 날 오후 10시에 여러분들과 라이브해서 굉장히 심도 높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